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액체 내 평면에 작용하는 힘 이 내용과 관련된 예제, 대표적으로 숨은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니까 집중해서 잘 풀이 과정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저수지나 호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옆에 이제 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벽이 이렇게 공간이 뚫려 있고 여기에 숨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문은 힌지가 지금 위에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주어졌고요. 이 아랫부분을 눌러서 수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힘을 주는 거죠. 만약에 이런 힘이 없다 그러면은 수문이 이런 식으로 열려 가지고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물이 이제 깊이가 깊으면 압력이 있잖아요. 그 압력 때문에 수문을 미는 거죠. 밀려오지 못하도록 FR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FR이라고 하는 그 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좀 풀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식이나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공식을 그냥 적용시켜서 푸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HC가 이게 이제 6m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압력에 의한 힘은 압력 곱하기 A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이제 물이 문을 미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압력을 구할 때 로우지 HC 곱하기 A예요. 그런데 A는 2m 곱하기 1.2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물의 밀도 중력 가속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HC는 여기에서 6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용점이 중요한데요. 작용점 HCP는 HC 더하기 AYC 여기서 이제 HC라고 쓸게요. 분에 IXX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일 때 이 I 값은 관성모멘트 값은 12분의 AB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AB고 HC 깊이가 이제 나와 있죠. 6m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작용점이 구해지거든요. 작용점은 뭐 계산은 안 해봤지만 6.몇 미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몇 미터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요. 근데 이제 5m부터가 힌지 문의 시작이니까 아마 작용점까지 힌지부터 작용점까지는 1.몇 미터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모멘트 방정식 써서 이 힘 곱하기 작용점 이걸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Y라고 쓸까요? Y 이거는 이게 2m잖아요. 2m 곱하기 FR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FR이 구해질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문제풀이가 익숙했을 때 이렇게 이제 쭉 그냥 거침없이 막힘없이 풀 수 있는 거고요. 공부하는 입장에선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이 수문을 미는 힘, 그건 이제 압력에 의한 힘이에요. 압력은 물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압력의 크기가 세질 겁니다. 그래서 이 수문에 작용하는 그 압력에 의한 분포력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깊이가 깊어지면서 압력의 크기가 세게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문에 작용하는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텐데요. 수문의 위쪽은 압력이 작게 작용을 할 거고 수문의 아래쪽은 압력이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 위쪽은 로우지 곱하기 5m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아래쪽은 로우지 곱하기 7m 이렇게 될 겁니다. 깊이가 5m, 7m니까요. 그러면 이 문에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압력의 평균 압력, 평균 압력은 뭘까요? 6m 지점에서의 압력이겠죠. 그래서 평균 압력은 6m 지점에서의 압력, 그래서 로우지 곱하기 6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면적 2m 곱하기 1.2m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 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나올 겁니다. 힘의 크기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힘은 이제 분포력이잖아요. 이 분포력인데 이 힘을 한 포인트에 집중돼서 가해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한 지점에서 힘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f는 a 곱하기 p인데 평균 압력인데 이것이 이 지점에서 가해진다. 이 지점을 갖다가 이제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cp 압력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치가 어디쯤인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식 유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ycp는 yc 더하기 a yc 분의 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yc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hc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던 그겁니다. 그래서 yc에다가는 6m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이 직사각형의 도형의 중심이 있죠. 평면으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무게중심점 직사각형 같은 경우 정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 그 깊이 그래서 6m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6m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관성 모멘트는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12분의 ab 세제곱. a는 가로 b는 세로 이렇게 이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넓이 a는 ab잖아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고 약분할 거 약분하시면은 이 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지금 이거를 넣어준 거고요. 그 식이 지금 이겁니다. 이 ycp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수면에서 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ycp 구한 포인트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ycp를 구해줬다면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평형을 세워야 되겠죠. 돌림힘의 평형이요. 돌림힘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힌지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곱하기 힘.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길이 곱하기 힘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작용점의 위치가 yc 혹은 hc 그것보다 이만큼 더 깊다예요. 그리고 이만큼은 이걸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앞에서 계산을 했었던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수문의 정확히 중간보다 이만큼 더 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b니까. 2분의 b 플러스 12yc분의 b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 겁니다. 돌림힘은 거리 곱하기 힘이니까 이 길이 곱하기 힘 아까 구한 거. 그거는 이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이 있겠죠. b 곱하기 fr 이렇게 해서 fr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 그냥 그걸 쓴 겁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 길이 그쵸. 이 길이 곱하기 힘 그쵸. 여기도 길이 b 곱하기 힘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fr은 b 이쪽으로 넘겨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a하고 b는 문제에서 주어졌고 rho는 물이니까 물의 밀도 넣으시면 되고 중력 가속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yc는 6m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입을 쫙 해주시면 fr 값이 74.48 kN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꼭 공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적분식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적분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조금 써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모멘트 평형식을 바로 지금 세운 겁니다. 모멘트 평형식을 바로 세운 건데 이 압력에 의한 힘과 모멘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힘은 거리가 짧으니까 모멘트가 작을 거고 이쪽에서의 힘은 거리가 머니까 모멘트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서 힘 곱하기 이 거리 이쪽에서 힘 곱하기 이 거리 이쪽에서 힘 곱하기 이 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하고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 y 값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금 y로 나타낸 거고 힘이 있겠죠. 힘은 이쪽에서 보시면은 요만한 작은 직사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1.2m일 거예요. 가로 1.2m 그리고 세로가 dy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이 부분의 넓이 되겠고요. 이 넓이에 작용하는 압력 rho g y인데 이미 5m가 깊잖아요. 그쵸? 5m부터 시작을 하니까 y 플러스 5m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y 플러스 5m 그래서 이쪽에 작용하는 모멘트 지금 다 쓴 거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멘트는 그냥 2m 곱하기 fr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r은 2m 나눠주시면은 그리고 상수들 앞으로 이제 끄집어내서 rho 1000 그리고 g 9.8 해서 9800 이렇게 써준 거예요. 상수는 이제 앞으로 빼주고 적분기호 안에는 y에 대한 식만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적분하시면 뭐 쉽죠. 그쵸? y 제곱 플러스 5y. 적분하시면 3분의 y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y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0부터 2까지다. 0은 대입하시면 어차피 0일 거고 2를 대입하시면은 3분의 8 플러스 2 넣으시면 4 되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적분을 풀면은 3분의 38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적분은 3분의 38 그래서 뭐 약분 해보시면은 이거 뭐 손으로 계산 되겠네요. 0.6 될 거고 3하면 0.2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아마 답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1, 9, 6, 0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38 하시면 네, 계산해 보시면은 74.48 킬로뉴턴이 딱 나오네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깐 영상 멈춰놓고 종이에다가 한번 슥슥슥 이제 연습해 보면서 적분 자꾸 이제 해봐야지 안 그러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는 여러분들께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백지에다가 딱 놓고 한번 쭉 풀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를 바꿔보면서도 한번 해보시고 수문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수문의 힌지가 위에 달린 게 아니라 아래에 달려 있고 위쪽에다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풀이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